민우씨 두사람 거기서 뭐해? 아 몰래 데이트 하려고 했는데 딱 들켰네 순진한 우리 지은이 꼬시지 마셔 춥다 들어가자 우와 축하해 축하해요 고마워요 축하해요 축하할 일 맞나? 갑자기 헷갈려 결혼은 무덤이라잖아 미치지 않고서 스스로 무덤에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? 아 그럼 물리고 싶으면 물리든지 근데 나 없이 살 수 있겠어? 어머 자떡 그럼 자긴 나 없이 살 수 있고? 나야 살면 살겠지? 농담이다 농담 친구들 앞에서 넌 좀 세워줘라 그래 그래 당신이 최고야 지은아 지은아 야 김지은 어 어 왜? 내 말 안 듣고 뭐야? 부캐 받을 거지? 내가? 옷도 한 벌 선물할게요 우리 연결해 준 퀴피트잖아요 그때 당신 안 만났으면 지은 씨랑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 어휴 그러셔? 바로 뒤쫓아와서 연락처 물어본 게 누군데? 누군데? 어? 아파서 걷기가 너무 힘들어요 빨리 마취가 풀리려면 많이 걷는 게 좋아요 그래야 장운동도 빨리 회복되고요 네 그럼 지금 할까요?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은아 아싸 너 벌써 움직여도 돼? 빨리 회복되려면 움직이는 게 좋아요 선생님 돌팔이 아니에요? 얘 내 베프예요 내 친구 아프게 하면 팍! 어머? 왜 웃어요? 맞아보면 웃음 안 나올걸요?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? 아, 아니 민우 씨 사랑해 왜? 아닌 거 같아? 아, 그런 뜻 아니고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서운하구나 걱정 마 유부녀 딱지만 국가에서 공인받지 내 마음은 결혼 전후 똑같애 어,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민우 씨 만나고 있어 민우 씨가 집 앞까지 고이 모셔다 줄 건데 뭐 걱정 마 하, 우리 엄마 나 시집 가면 보고 싶어서 어떡해 뭐라고 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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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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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우리 엄마 기집애가 방금 전까지 다 떠나다니고 누가 주의 아버지 딸 아니니까 마저 잘 안다 밖에 나가면 전화 한 통화 안 하는 것까지 똑같아 집에 있는 사람은 노껍만큼 생각을 안 하지 내 걱정했어? 밖에서 신나게 놀 사람 걱정은 왜 해? 북밖의 장마냥 집구석에 콕 박혀있는 나만 불쌍한 거지? 아버지 언제 오나 전화 한번 해봐 내가 도대체 왜 이 사람을 몰라? 너 딸년이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? 자식이라고는 하나뿐인데 어떻게 그렇게 지혜미 속을 몰라? 네가 그러고도 내 자식이야? 시집가 너하고 똑같은 자식 하나 놔도 길러와 시집애야 시집瑩